안녕하십니까. 현료 분석을 위한 의료 영상 기반 혈관 모델 구성과 유동해서 워크플로우 소개라는 제목으로 발토를 맡게 된 김지원 매니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헬스케어 산업군에서 최근 해석을 활용한 많은 예시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CT 이미지를 기반으로 혈관 모델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추출한 혈관을 바탕으로 유동해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목적은 각 환자의 혈관 형상에 따라 신뢰성 있는 혈관 모델링을 하기 위한 방법과 해석을 통해서 동맥경화증, 협착 예상지수를 도출하는 것 그리고 의료기기 개발에 시뮬레이션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해석 프로세스 과정은 CT 이미지를 통해 혈관 모델을 추출하고 해석에 사용되게끔 모델링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정보를 토대로 해석을 진행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헬스케어 산업에 관련된 트렌드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현재 헬스케어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기기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으며 국가별 규제 차이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혁신적인 치료기기의 빠른 시장 출시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 맞춤형 치료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고령화입니다. 인구고령화는 새로운 병리 현상의 등장과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 건강관리와 환자 맞춤형 치료에 대한 관심 증가는 웨어러블 기기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첨단 디지털 기술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진단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전자파 안정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환자 중심의 치료와 맞춤형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새로운 개발 기술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의료기기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컴퓨터 모델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자체의 시뮬레션부터 임상시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컴퓨터 모델 기반 의료기기 활용 영역과 시장 확대를 위한 기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상 환경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하여 임상시험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제 제작 및 실험 없이 다양한 설계를 빠르게 검증하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개발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줍니다. 컴퓨터 모델 기반 의료기기 활용은 의료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비트로 테스트, 동물 실험 등 기존의 개발 방식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디지털 환경으로 전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 의료 산업은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치료를 제공하는 통상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컴퓨터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기술의 발전은 개인 맞춤형 의료 전환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유전 정보, 생활 방식,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최적화된 치료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유전적 요인과 생활 방식을 분석하여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고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어서 컴퓨터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기술은 개인 맞춤형 의료 실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기기 산업을 그림과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영역에서 해석 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탠드의 기계적 분석 등을 포함하는 심혈관 어플리케이션부터 전자기파 해석을 통한 MRI 안정성 분석 그리고 제약 제조 공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상에서도 의료 기기와 환자 간의 상호작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델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